마시는 술이 아니라 씹어먹는 술이 등장하게 됐습니다. 술을 액체가 아닌 젤리와 같은 반고체 형태로 만드는 연구가 본격화됐습니다. 청주 이병선 기자입니다. 왜 술은 마셔야만 하는가? 와인이 들어있는 초콜릿을 먹는 것처럼 씹어먹는 술은 없을까? 마시는 술이 이제 딱딱하거나 쫄깃쫄깃한 씹어먹는 것으로 변하고 있습니다. 먼저 설탕과 유기산 등 천연 과당류를 물에 녹여 스펀지처럼 미세한 구멍을 갖춘 조직을 만듭니다. 여기에 식용 발효 알코올을 흡수시켜 밀폐된 용기에 담지 않더라도 알코올 성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해 젤리 상태로 만들었습니다. 이 젤리는 알코올의 농도와 향, 색깔을 조절하면 소주나 양주 등 기존 주류와 거의 비슷한 맛을 낼 수 있습니다. 또 굳기를 조절하면 외형을 과자 모양 등 마음대로 변형시킬 수도 있습니다. 갖고 다니는 용기도 변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이 되고 응용이 될 것으로다가 생각이 됩니다. 야구장에서 관중이 술병을 던지는 걸 보고 씹어먹는 술에 착안했다는 허규수 팀은 이를 특허 출원하는 한편 상품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.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. 아멘